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자아라는 한인 부동산, 1등 부동산, 뉴스타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특히 워싱턴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요즘 흔히 아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집이 잘 팔리는지, 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높은데도 왜 이렇게 많은 구매자가 있을까요? 금리가 높으면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같은 가격의 집을 사더라도 금리가 높으면 매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주거 목적이 있거나 집이 필요해서 구매해야 하는 경우 금리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아도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오랫동안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투자자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지고 집값은 더욱 상승할 것이 확실합니다. 최근에는 집을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 빨리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거품이라며 집값이 곧 폭락할 것이라고 말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변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물론 지인을 걱정해서 해주는 조언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하루는 기사를 읽고 다른 날은 들은 말을 검증 없이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거한 상황들만 보면 미래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주 명확합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서 10% 이상으로 오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필요하고 사야 한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구매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 결과 구매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금리에서는 이러한 걱정은 일시적인 과정에 불과합니다. 판매할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온 지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판매 중인 주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트렌드에서 벗어난 매물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집의 상태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시장이 좋아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처음 시장에 나오는 적정 가격의 집은 잘 팔립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처음부터 높은 가격에 내놓은 집은 시간을 낭비하고 적절한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장 가격보다 약간 낮지만 상태가 좋은 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팔립니다. 지금과 같은 완벽한 판매자 시장에서는 먼저 집을 제대로 꾸미고 모든 사람이 보기 좋게 매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 판매가 또는 약간 낮은 가격에 내놓는 것이 오늘날 시장에서의 올바른 마케팅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지역의 한인 부동산을 책임지고 있는 일 잘하는 부동산, 1등 부동산, 뉴스타 부동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